소녀시대의 잔수 비결 누가 말씀해주세요? 약간 잔수 분택도 생각나요 잔수 비결을 하나 말씀해주세요 잔수 비결 누가 답변해주세요? 아 근데 소녀시대가 소녀시대의 팬인 것 같아요 소녀시대가 소녀시대를 너무 좋아해서 사실 수월하지는 않아요 여자들 여덟 명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하나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소녀시대가 소녀시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소녀시대를 지키고 싶어서 결국에 목적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잔수 비결입니다 예능을 하시더니 포즈까지 마지막으로 네 그렇습니다 원샷 포즈까지 네 이곳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